벤크ächstょ ora 우와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가격이에요? 대구데구막창 대구 왜가요? 저희는 오늘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팬사이네 열심히 했어요 팬사인회와 미니 공연도 저희가 또 하고 그것도 히트템 아이고 안녕 안녕 왜 통화 너무 길다 길다 이거 아니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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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죠 여러분 아 많이 추천 밥은 드셨어요? 네 떡볶이 어머니 우리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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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스다 참 잘 먹어요 저희 고생하시는 매니저님 대전을 안 우선을 안 대구를 대구를 가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전가요 고생하는 매니저님 매니저님 현지 매니저님 자 예나야 저희는 막창집마가 엄청 나요 만약에 막 문 하나가 있는데 근데 뭔가 분식집 하나도 없어서 다 막창집이예요? 아니 근데 대구는 떡볶이 그런 거리인가? 분식고 떡볶이가 진짜 특이한 것 같고 맛있어 그렇지만 뭐가 특이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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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가 영현아 근데 진짜 특이했어요 그렇죠 맛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서? 배구 사람 아닌가요? 뭐가 특이해서? 어? 진솔이 언니한테 맞겠다 카메라 컨트롤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카메라 잠깐 볼까요? 여러분 회사님들께 멍들어서 막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권성로 알아요? 독거부라고 출근하시는데 거기에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맨날 놀아요 친구들이 저 그냥 놀지 못합니다 빨리 또 가요 하지만 팬싸 많은 거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인생들이 내 스타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신명나게 저주세요 저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오늘만 빛을 보러 달리자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 둘 다 오 크레이지 오 크레이지 오 크레이지 오 크레이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 둘 다 우리도 좋아 우라있지 우라이 미친 거 내 미친 거처럼 내 미친 거처럼 미친 거처럼 내 미친 거처럼 내 미친 거처럼 모든 앞에 세상에 파신 순ter 널 찾아봐줘 널 믿자 소릴 질러 즐겨봐 또 이 밤이 가잖아 나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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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건네! 건네! 내가 제일 나은 눈에 진짜 제일 나은 눈에 좋아 좋아 안마자 안마자 아 너! 생각보다 섹시해! 링걸! 링걸! 물 보도 뻔하니 마음가 어디랑 어디랑 뭉쳐 무엇을ром 링걸어! 링걸어! 에버디가 저어! 링걸! 링걸! 넌 또 떠나서 넌 또 زcil 링걸! 링걸! 링걸 még 넌 더 바라! 더 유산하는 거 아아 그 니눈을 돌아가다 날짜로 링걸! 링걸! 넌 너랑 가! 좀 이따가 지금 오시고 안녕 좀 이따 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바빠이 안녕 나만 더 살까 역시 대구 사람들이 흥이 그래서 우리 예나가 또 흥냈아 왜 흥냈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불러주는 노래는 무아나는 노래 맞습니다 이 밤이 빠지면 여러분 이제 저희 진짜로 안녕해야돼요 저희 팬사인을 하러 가야돼서 너무 아쉽지만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들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저희 팬사인회장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연 어땠어요?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정말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반응짱 진짜 반응짱 반응짱? 어 제대로 되갔네 여러분 그럼 저희 팬사도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부르셨다 부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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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르셨죠? 말 안 되는 거 보고 있었어요 말 안 되는 거야? 비밀이에요 집카드 보러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맛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dilig어요 잘 지냈어요 다음엔 꼭 대화하세요 채우세요 어머 이거 신기하지 멤버들이 이건 웬일이야 여기 맞아요 다모! 다모! 오빠야! 오빠! 오빠! 불맛이 났네요! 불맛이 났네요. 아 이제! 요! 이렇게 부산.. 아 대구팬사가 배고파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진짜 어땠어요 동성로 거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센터 부산센터에서 만나요 부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부산에서 봐요 오늘 돌아가시는 분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보세요 플리즈 플리즈 감기 조심하세요